할렐루야 경고한 기초의 미래와 희망으로 제43차 CBMC 한국대회를 대한민국의 국제도시 한일 중에 중심증이며 이기표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이름의 손님들의 보금의 헌신이 순신한 이곳 제주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공적인 한국대회 준비를 위해 전국연합회 지혜장관이 모여 회의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세심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제주연합회와 서울 남부연합회의 은혜를 다하셔서 사람을 부쳐주시고 물질을 부쳐주셔서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데 부족한 이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한 음식으로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음식에는 하나님의 온총과 만든 사람들의 고운 정성이 담겼으니 감사람으로 먹게 하시고 세행을 얻어 오늘 회의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보호하는 모든 일정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빌어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일부 순서 다 치고 못하는 강의사는 갖도록 하겠습니다.